1. He told them all was lost unless he did something. 만약 그가 어떤 것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사라질 거라고 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2. Then he climbed the tallest tower of his palace and picked up a lightning bolt in his right hand. 그리고 나서 그는 그의 궁궐의 가장 높은 탑으로 올라가 그의 오른손에 벼락을 집어들었습니다. 3. With a mice row, Zeus launched it against Python. 3개 던짐으로써 제우스는 그것을 Python에게 맞췄습니다. 4. The boy was struck dead from the chariot, and fell like a shooting star to the earth below. 그 소녀는 전차에서 벼락에 맞아 죽었고, 그리고는 유성처럼 아래 땅 쪽으로 떨어졌습니다. 5. His body landed in the great river, Eridanus, whose waters called his burning corpse. 그의 시체가 거대한 강, Eridanus에 떨어졌고, 그 강물이 그의 불타고 있는 시체를 식혀주었습니다. 6. The nymphs who lived along this river, built a tomb for the poor boy, and wrote these walls on the stone. 이 강을 따라 살고 있던 요정들이 그 불쌍한 소녀를 위해 무덤을 지어주었고, 묘비에 이러한 글귀를 적어놓았습니다. 7. Driver of apholo's chariot, Payton. 아pholo의 전차의 운전자인 Python. 8. Struck by Jeus' lightning, lest beneath this stone. 제우스의 벼락에 맞아 이 돌 아래쪽에 잠들다. 9. He could not rule his daughter's car of fire. 그는 그의 아버지의 불의의 전차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10. But was it noble of him to try. 그렇지만 그가 이러한 시도를 한 것만으로도 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살펴보면 1번 보겠습니다. unless인데요. if의 반대말입니다. unless, 만약 뭐 뭐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5번하고 6번에 관계대명사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우선 7번 먼저 보면 관계대명사 다음에 동사라면 주원으로서 하는 주격이고요. 5번으로 가면 관계대명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이때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to try, 투부종사죠. 투부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개공 for를 써주는데 지금처럼 noble, 고귀한, 사람의 성질을 나타낼 때는 for가 아니라 over를 써준다는 사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전체적인 내용 살펴봤고요. 몇 가지 표현 알아봤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11번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